제가 위트 팀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친밀도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자주 뵙고. 되게 자주 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위트 곡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비해서요. 아 그것도 그렇고 뭔가 비 와서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뭔가 약간 시그니처 느낌인데 맞아요. 맞아요.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 한 번 지어야 되는데 네 앞으로 한 번 나와주실까요? 다 일자로 따르면서 해주시고 아 다시 한 번 근데 위트 팀한테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. 아 저희도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비 오는 날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찡찡 됐는데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소개 한 번 해주시고 한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 오늘 다이아나 분들과 함께 비대노지만 그래도 6개월 만에 이렇게 버스팅을 재밌게 했는데요. 그래도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. 유튜브에 WRT 치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저희도 뭐 이제 다음 주에는 공연이 없고 다다음 주에는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다이아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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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. 저희 다이아나도 오늘 WRT랑도 함께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이제 좋은 약간 추억이죠. 어떻게 보면 비맛고 하는 거 추억이고 근데 6개월 만에 하셨죠? 네네네. 근데 비맛고 하시고 제가 좋은 추억을 드린 거예요. 아 좋아요. 하하하하하 저희 첫 버스팅도 이렇게 했어요? 네 기억하셔야 돼요. 네 좋습니다. 네 오늘 다이아나랑 WRT 또 이렇게 콜라보 버스킹 진행했고요. 아까 또 WRTTV 말은 했지만 이렇게 또 비 오는데도 늦게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유튜브에 WRT 다이아나 검색하시면 오늘 공연 영상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버스킹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이아나 그리고 우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